이 작업은 제 6개의 대멸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던 이전의 대멸종과는 달리, 이것은 인간이라는 한 종이 전체 생물군을 멸종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차별적이며, 그래서 홀로싱 멸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는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생물들의 멸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로 인해의 멸종을 맞이한 무수한 생명체들에 대해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작품 Vanishing은 판타지 같은 장면을 그려냅니다. 폐화 같은 지형에서 드러나는 화석화된 날개와 미지의 생물은 초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 파편 쪽으로 드러나는 존재들은 한때 지구에 살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을 암시합니다. 이 작품은 인류로 인해 사라져가는 삶들에 대한 헌사입니다. 이 작품은 인류로 인해 사라져가는 삶들에 대한 헌사입니다. 이 작품은 인류로 인주고 행동을 생각하기에 도와주하는 삶들에 대해 아이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류로 인연하여 자동으로 인해 사라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을 통해서 예약한 수준으로 인스ал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